자, 할까요? 돌아보니까 종이에다가 필기한 게 너무 많네요. 필기를 해라고 써주는 게 아닌데 그냥 한 번 들어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다 적고 있네요. 꼭 필요한 것만 적고 필요 없으면 듣고 가야 괜찮아요. 그냥. 막 시커멓게 칠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편제를 할 때에 웬만하면 순서대로 다 편제를 했어요. 이게 민총도 순서대로 하고 물권도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야 전체 윤곽이 4시간 동안 민법에 중요 논점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좀 했고 좀 아쉬운 건 특별법에 더 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진도가 너무 늦어져서 9번이잖아요. 자, 10개까지 풀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자, 나도 공부해야죠. 빨리 가야 되는데 공법은 처음 볼 때마다 12개밖에 안 나와서 과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욕을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 마음은 편하게 하세요. 너무 시험에 가까워지면 떨어진 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게 나도 있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말은 했지. 후회도 얼마나 쓰러운데요. 괜히 말했다고. 떨어지면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나는 그 생각, 아,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유예 기간은 3년밖에 안 되는 걸로 정해졌고 1차, 2차 같은 경우는 동시에 시행하는 날, 같은 날짜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발표가 조만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어야 되겠죠. 처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힘든 시기에 빨리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 기회는 몇 년여? 3년 남았잖아. 3년. 자, 이제 해봐요. 표현대리가 우리 시험에서는 박스로 안 만들어져요. 표현대리가 우리 시험에서는 박스로 안 만들어진데 주택사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볼게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1번에 보면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 번 써보면 기본 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지금 표현대리란 말이에요. 느낌이 권한을 넘을 것 같아요. 넘었다라는 거 보이죠? 양도 했잖아. 매매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럼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표현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방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건 몇 조? 1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다 안 적어도 돼요. 아는 거 있으면. 모르면 적어야 되는데 다 적고 있네. 그렇죠? 걱정스럽네. 자, 다 적고 있으니까. 대일인의 상대방으로, 이 봐요. 상대방으로부터 보이죠? 상대방이 누굴까? 우리 알고 있는 사람. 가층. 병. 그런데 직접 전득한 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응,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얘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대리를. 그렇죠? 그런데 전득한 자는 대일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당한 이유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당한 이유는 하나 더 써볼까요? 대리, 행위할 때 선이 무과실이 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도 사정을 고려해야 되나요? 이것처럼 잘 나와요. 대리, 행위, 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고려하지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그 이후 사정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 멘트가 엄청 잘 나와요. 과실상계하고 거의 맞먹어요. 과실상계하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는요? 누구는? 전득자 보이죠?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해야 된다고. 있다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해야 되지? 전득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엑스, 기억은 동그라미, 디귿. 여기 보면 직함이나 명칭을 보인가요? 직함 명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가 125조예요. 대리권 수여. 우리 부장, 사장님 부장할 때 여기 직함 명칭. 직함 명칭이 나오면 무조건 125조, 대리권 뭐라고요? 수여. 대리권 수여죠. 이 수여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수여는 다른 말로 수권이죠. 그럼 누구만 적용된다? 이무만. 수여, 수권은 이무만 적용되는 거고 법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줬다는 건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엑스가 된 거죠. 그래서 직함 명칭은 외우셔야 돼요. 125조는 두 개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직함 명칭은 대리권 수여로 본다? 두 번째, 누구만 적용된다? 이무만 적용된다. 이무만 적용된다. 인감 증명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어렵다. 그래서 오른 정답,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오른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기억과 니을. 그래서 표현들은 아까 정리한 거하고 이걸 같이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알고 가져도 표현들은 맞힐 수가 있다고. 충분히 이것만 해도 맞힙니다. 10번 가볼게요. 우리 처음에 나왔던,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다음 중 법률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말 보이죠? 확정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유동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유동적 뭐가 있는 거예요? 무효가 있고 유동적 뭐가 있어요? 유효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그럼 유동적, 무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무권대리 두 번째 뭐예요? 무권대리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지금은 무효죠? 추인하면 둘 다 소급, 유효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잖아, 이게. 지금은 유효인데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이 나왔던, 이게 상당히 좋아했던 문제거든요. 박스형으로. 일부러 다 갖다 놨어요. 전체를. 밑에 정리까지 해가지고. 첨장에 가면 이거 안 써집니다, 이거. 이거 안 써놓는 거예요. 이걸 써놓고 답 찾으세요.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려. 다 썼다니까,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넣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조심하고. 여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있잖아요. 이게 활부 매매거든요. 활부 카드. 카드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카드로 3개월짜리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입고 다니죠? 그럼 내 거요? 내 거가 아니고 카드 회사 거요. 카드 회사 거요. 그게 소유권이 유보가 되어 있는 거고 활부대금을 다 완납하면 그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조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답은 이거 기어가고 확정적이고 확정이 어디 있어? 이거 확정이고 나머지 이것도 확정이네. 자, 볼게요. 불공정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강행법규, 불공정, 백삼전은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 피성년. 치소사유죠? 치소사유는 뭐예요? 유동적 유효. 유효. 유효잖아요. 눈만 크게 뜨면 보이겠구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 그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 미안하네.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오타다. 오타. 유효로 바꿔놔야 돼요. 유효라고. 이게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거. 구분소유적 공유.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한 필지이지만 네 거, 내 거가 정해져 있는 거. 위치, 면적이 특정돼 있는 거. 알겠죠? 한 필지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제 말 이해 돼요? 이거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확정적 유효라고. 상호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구분소유적 공유. 명의신탁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명의신탁은 확정적 무효지만 상호명의신탁. 다른 말로 구분소유적 공유는 확정적 유효. 아셨죠? 그러면 여기는 빠져야 되겠네? 지워야 되겠네. 그렇죠? 잘못했네. 자, 그 다음에 강박인데 강박은 지금 12년 지나버렸죠? 그럼 뭐가 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뭘로 가? 확정적 유효인데 왜 무효라고 썼지? 이거 유효입니다. 이상했나 봐, 눈이. 잠깐만. 그럼 바꿔놔야 되겠네? 여기는 확정적 뭐예요? 무효. 확정적이지 않는 거. 이건 아니고. 잠깐만. 아니고 이건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 유동적이죠? 이건 확정이고. 이건 뭐예요? 확정이고. 니은티근. 답은 맞는데 여기 오타가 생겼네. 답은 2번이에요. 알아들어요? 불공정은 확정적 무효라고. 그 다음에 피성년은 유동적 유효라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인데. 이거 무효인데 왜 오타지? 미안해요. 유동적 무효. 이거 쳐다보고 있었던 거요? 그날 술 먹었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상호명의 신탁 보이죠? 유동적 뭐예요? 유효. 그 다음에 12년 지났잖아요. 이건 확정적 뭐예요? 유효. 이렇게. 니은하고 디귿. 답은 맞아. 건들지 마. 됐죠? 집에 가서 검토해 봐. 다시 밑에 확인해 볼게요. 통정이네. 통정은 뭐예요? 확정적 무효. 무권대리 상대방이 거절했네. 상대방에게 거절했잖아요. 이거 확정적 무효. 강박이잖아. 강박은 유동적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 조건부 권리를 처분했다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확정적 유효. 소유권 유보부는 유동적 유효. 여기는 맞네요. 이것만 좀 오타가 생겼네요. 왜 오타가 생겼을까? 될 수 있죠?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이 정도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라고. 표현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요. 포기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썩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포기해도 괜찮은데 이 정도만 좀 읽고 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돼요. 모아놓은 거니까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이건 중개사법에서도 배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의뢰하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매도자가 누구예요? 갑을 오른 거 찾으라고 그랬죠? 1번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협력 의무가 있는데 옆에 씁시다. 이거 하나만. 협력 의무가 있는데 협력을 하면 괜찮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협력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자,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소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협력을 안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손배청을 하나 씁시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 더 써볼게요. 협력을 안 한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지저분했나? 1번 소구할 수 있다. 2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해제할 수는 없다. 이 세 개를 꼭 정리하고 계시고요. 기억은 옳은 것. ㄴ,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 자체가 지금 유용가요? 무효가요? 그러니까 계약은 일단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각각의 채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매매 계약 자체가 유동적 무효이긴 하지만 무효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갑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고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뭐가 되죠 지금? 유동적 뭐예요? 무효잖아.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오케이. 이건 X. 계약에 뭐라고 해서 현재. 맞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럼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매매 계약이 무효잖아. 무효니까 계약금 돌려주세요. 왜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빼가지고요. 허가 얻었나요? 안 얻었나요? 아직은. 허가는 아직 얻지 않은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1번. 계약금 반환 된다 안 된다?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안 되죠. 2번. 계약을 할 때 유동적 무효이지만 두드려 맞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으로는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확정적으로 취소해가지고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차고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세 번째. 해약금 해제는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능하다.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뭐는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반환은 안 됩니다. 차고 취소는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는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제 느낌의 유동적 무효는 협력 의무, 이거 있죠? 이거 세 가지.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보이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보인가요? 이것만 알고 뒷구름 치더라도 맞춰요. 유동적 무효가. 지문이 그렇게 길어도. 그만큼 메인급이에요, 얘들이. 메인급이고요. 자, ㄹ. 의른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앞으로 받을 거거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 등기를, 이전등기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왜? 매매계약이 지금 유동적 무효인데 뭔 등기를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둘이 결혼할 건데 아가씨 집안이 아가씨 명의로 빌딩이 있더라고. 강남에 어차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할 건데 그 빌딩 명의 내로 지금 나한테 넘겨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주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다시 정리해 볼게. 협력 의무가 없어요. 아니, 협력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안에. 그럼 뭐예요? 소구할 수 있다. 손해 회상된다. 그런데 안 된다. 유동적 무효 아직 허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돼. 취소는 된다. 해약금은 된다. 이해 되죠? 그럼 언제 유효가 되나? 확정적 유효는 언제 되나? 허가 받은 거 두 번째 지정해제, 재지정이 안 되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이 세 개에다가 얘까지 하면 돼요. 얘까지 해서 확정적 뭐가 된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 하나. 뭐가 돼? 허가를 받은 거. 두 번째는 지정해제죠? 중개사법에 나오더라. 5년. 지정해제. 그렇죠? 되죠? 세 번째가 뭐죠? 재지정이 안 되는 거. 재지정 안 되는 거. 이 세 가지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이 세 개만 알아도 유동적 무효가 나오면 100% 맞아요. 100% 맞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됐죠? 자, 조건기한 가볼까요? 취소는 박스로 나온 문제가 없어요. 조건기한은 박스로 나오더라고요. 옳은 것은. 자, 1번. 원래 단독행위,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럼 물어볼게.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자, 없어. 가만히 있으면 은은 박아요.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붙여요? 못 붙여? 못 붙여. 그러면 해제할 때 조건기한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취소할 때 조건기한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 동의가 있어. 그럼 돼? 안 돼. 되는 거야.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고 원칙은 안 된다고. 그래서 취소나 해제권을 행사할 때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X라고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동의가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ㄴ, ㄷ, ㄹ. 우리 시험에도 ㄴ 번은 여러 번 울고 먹었어요. 풀어가지고. 기억 1, 2, 3, 4로. 자, 병이 사망하면 병은 죽어야 안 죽어요? 이건 기한이야, 조건이야? 기한이죠? 그런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뭐요? 오케이. 앞에가 불확정이죠. 불확정 기한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건 어때요? 언젠가 비가 내리면, 비가 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럼 뭐요? 기한인데 언제 올 줄 알아? 몰라. 비가. 불확정 기한. 그럼 12월 25일 날 장비핏 스카프를 사줄게요. 그러면 확정적 기한. 그럼 조건과 기하는. 조건과 기하는. 여러분들 맨날 틀리는 거.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에 관련된 거예요. 성립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맨날 신경 쓰셔야 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정지 조건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보라학적 기하. 그래서 X. 자, 해제 조건이 맨날 나온 거. 이미 성취할 수 없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걸 뭐라고 불러요? 불능. 불능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나요? 해제하고 만났어요. 그렇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이건 무효예요? 누가 무효라고 했어? 눈 크게 봐요. 무효라고 한 사람? 이거 무효 아니에요? 무효.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유효가 되거든. 자, 이거 하나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나는 이걸 외울 때 이게 그냥 정말요. 이게 부정행위였거든요. 부정행위, 무효 그랬거든요. 부정행위, 무효. 시험장에 가서 컨닝은 무효잖아요. 그럼 대각선이 무효예요. 그럼 여기 안에는 조건이 없는 거거든. 대각선 뭐예요? 조건 없는 거. 정지 조건 나왔으니까 뭐겠어? 해제. 이건 기성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위에다 넣어볼게요. 이제 이게 박스도 안 만들어져요. 부정행위는 뭐예요? 무효더라고. 그래서 대각선이 뭐야? 무효. 조건이 없는 거. 조건이 없는 거.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이 짝꿍이고 불릉 조건은 기성 조건이 짝꿍이거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외워지더라고.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컨닝할 때. 부정행위, 그냥 무효. 이렇게 써놓으니까 박스가 그려지는 거야. 부정행위, 무효. 대각선 무효. 조건 없는 거. 조건 없는 거. 해제 조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155조인데 2항하고 3항인데 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조건 기한은. 이거 안 해오면 책상에다가 써놔라고 했죠? 손가락 써놔. 부정, 무. 이렇게. 3개. 그런데 1차에서 학계로 나오고 민법이면 80문제인데 손가락이 10개밖에 없거든. 이게 컨닝을 웬만하면 자제를 해서 최소한도로 컨닝할 걸 정해야 돼요. 나는 공법 이미 정했잖아요. 쓸라고요. 용종류, 검표를 못 외우거든 제가. 그냥 써놓으려고 책상에. 에라씨. 그걸 뭐 외우고 있어. 원래 컨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제일 좋은 건 옆에 있는 짝꿍이 나와야 돼. 첨자인 갔는데 결석을 해버리면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부정행위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부정이 무효인데 부정이 아니니까 반대는 뭐겠어? 조건 없는 거겠지 뭐. 자, 조건 성취 효력을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여를 시키면 돼, 안 돼? 자, 조건하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기한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기한, 소급여 나와, 안 나와? 그럼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고. 조건이 성취할 때. 기한은? 기한이 도래할 때. 그럼 소급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소급이 나올 수가 있고 이 기한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급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항상 조심할 거 의사란 말을 표현해요. 우리는 의사란 말을 표현합니다. 특약이란 말을 잘 안 써요. 특약도 같은 멘트거든요. 그런데 특약이 나와도 같은 멘트니까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조건이어야 돼. 조건이어야 되고 기한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가장 무서운 건 그거예요. 조건과 기한은 소급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소급여가 나옵니다. O, X. X. 왜? 묻혀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묻혀가는 거 조심할 거. 그래서 의사를 표시한다면 조건에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네 이것도? 그럼 다 틀렸네. 기억만 하나 맞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정리해 보면. 그러면 하나만 맞는 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13번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오죠? 등기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요.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는 등기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인트가 어디예요? 혼동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혼동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혼동이라는 멘트를 쓰지 않고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논리적으로. 그렇죠? 혼동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잖아요. 갑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보여요? 그럼 이거 혼동이잖아. 혼동이니까 뭐가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혼동이라는 멘트를 쓰지 않고 지문식으로 이렇게 내는 것도 조심해라고. 이렇게 내는 것도 등기 안 한다는 거. 교환계약은 등기해야 되죠? 계약이잖아. 교환계약은. 존속기간 만료 보여요? 용익물권의 소멸. 이게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용익물권의 소멸도 뭐라고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멘트가 바뀌거든요. 지상권이 빠지고.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 보인가요? 예약 완결권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인데. 매매약인데. 이렇게. 공용부부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용부분일 때는 여러분들 두 개. 이거 정리해볼게 다시. 어차피 집합건문에. 구조상 뭐가 있어요? 공용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귀약상 있잖아요. 그렇죠? 귀약상 공용부분. 구조상은 당연 공용부분이라고 해서 복도라든지 계단 더 쓰지 말고. 귀약상 공용부분은 관리소나 노인정을 말하잖아요. 이건 등기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귀약상 공용부분은 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자, 갈게요. 이 집합건물의 물권변동입니다. 물권변동 시 공용부분. 아니, 지워볼게요. 다시. 귀약상 공용부분. 귀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하여야 된다. O, X. 물권의 변동 시. 물권의 변동이 뭐예요? 사고팔 때. 귀약상 공용부분 등기 하나요? 안에. 왜? 이 등기는 표제부만 있기 때문에. 그럼 표제부만 있는 등기인데 501호 사고팔 때 관리소 노인정 등기가 넘어가겠어요? 그냥 표제부 하나만 있는데 갚고 을고가 없으니까 등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최초로 등기는 해놔야 돼요. 이건 물권변동 시. 물권변동 시. 귀약상 공용부분 있잖아요. 너무 밑에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공용부분은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고 등기 안 합니다.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하면 되잖아요. 공시법에서. 대위 등기 하는 거잖아. 유명한 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등기 안 하죠. 그러면 등기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인 행위. 원인 행위가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원인 행위가 소멸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원인 행위. 원인 행위가 소멸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이거 등기 안 해? 이거 등기 안 합니다. 당연 복귀가 되기 때문에 혹시 무효, 취소, 해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원인 행위 시료, 원인 행위 소멸 이렇게 나와도 같은 멘트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앞에가 매수인과 매도인 이렇게 나오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잖아. 매도인, 매수자 이게 매매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안 주는 거야. 그럼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이행 판결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공유물. 공유물 분할입니다.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 판결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확정 판결 떨어지면 등기해 안 해요? 안 하죠. 형성 판결이니까.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이 됐어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조정, 조정이. 조정이 됐어요. 이런 멘트가 나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돼요. 조정은 협의거든요. 둘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양보해서 조정하자.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얘도 나왔었고 조정도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냥 바로 등기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는 거. 아셨죠?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점유추득시효 등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다음에 지상권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포기라는 글자가 넣어가면 무조건 등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성질이 뭐예요? 단독행이야. 그렇죠? 이거 등기해라 안 해라?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물권의 포기.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소유권 포기는? 해야 된다니까. 포기만 보이면 다 해라니까. 포기만 보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나 정리해라고.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세요. 다른 건 보지 마이자. 더 이상. 알겠죠? 건들지도 말고. 그다음에 넘어오면 등기청구권. 이 등기청구권은 우리 시험에, 이거 우리 시험인 것 같아요. 이건 32회 때 나온 시험입니다. 32회 때. 이게 오른 거거든요. 등기청구권 보이죠? 등기청구권은 좀 정리해보고자고. 잠깐만요. 혹시 문장에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가 3년 정도 안 나온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문제에서 갑, 을, 그다음에 병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가 나온다고.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을과 병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멘트 나오죠? 그럼 항상 논점은 두 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을. 이 중간자, 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있잖아요. 이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오케이.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 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야.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채청해요. 그러면 이건 소멸 시에 걸리는데 이 친구가 뭐하고 있으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소멸 쇼가 진행된다 안 된다? 소멸 쇼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적물을 다시 넘길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를, 조사가 들어가요. 조사, 점유를 승계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직접 점유자 간접 형태로 소멸 시호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내면 얘가 나온다는 걸 체크하세요. 점유 취득, 점유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시호가 진행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갈게요. 중간 생략 등기를 논점을 잡아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1번, 실행 이미, 이미 격려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미 격려돼버린 거죠? 그럼 등기가 넘어간 거잖아. 그럼 이 등기는 유효에 무효예요? 이건 유효입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번, 만약에 미등기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미등기가 나올 땐 두 개나 나눠서 전원합의가 됐다는 말 나오죠? 합의가 됐으면 직접 대위. 직접 되죠? 그런데 전원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뭘로 가? 대위.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도 한 3, 4년 안 나왔는데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멘트가 나오면, 설문지에 가불병이 나오면.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의리, 가베게. 그럼 이건 공권이에요? 사권이에요? 공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우는 등기 뭐가 있어요? 신청권은 뭘로 가야 돼요? 그건 공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 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됐고요. 이거 조심할 거에요. 이거 별 표시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을 갖잖아요. 그럼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에게 등기해달라는 거죠. 그럼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그래서 채청인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수익하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시호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니까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멸시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진행되는 겁니다. 옳은 옳은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을 이거 형 끝나고 해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잠깐 봐볼게요. 갑이 을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등기 청구권 갖고 있죠? 지금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청구를 얘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통제하겠죠? 통제를 하고 뭘 받아야 돼? 갑에 동의 승낙을 받았죠? 승낙을 받으면 이 친구는 직접 청구하는 거죠?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 동의 승낙을 못 받으면 대의만 되는 거잖아. 이해 돼요? 그래서 얘는 동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런데 점유취득을 한번 가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자. 20년. 시호를 완성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병에게. 지금 점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점유자가. 그럼 시호 완성한 사람을 병이 지금 승계 받은 거죠? 그럼 얘가 동의했다고 해서 갑이 동의했다고 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시호를 누가 완성했어요? 우리.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시호를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 대위. 그럼 병의 동의 여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서는. 안 중요한 거야. 동의를 받아도 직접은 안 되거든. 대위를 해야 되거든. 무조건 법적으로. 그런데 얘는 동의를 받으면 직접 되거든. 그럼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동의가 중요하죠. 그런데 점유치득시호에서는 동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원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야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다? 개풀이요? 아니요. 없어도 양도가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양도 받죠?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거 직접 돼, 안 돼? 뭘로만 가? 대위 청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만 자기가 20년 살면 되죠. 그럼 20년 살면 자기가 취득시호도 할 수 있죠? 그럼 그땐 직접 되죠. 자기가 취득시호. 그런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차이가 있겠어요. 이해 되죠, 지금? 그래서 얘도 X가 되는데 니음만 오른 거고요. 그래서 이 디귿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보여요. 이 디귿 지문이. 풀어가지고 1, 2, 3, 4, 5로 나올 때에 체크하고 가시라. 됐죠? 이거하고 아까 여기 정리한 거. 이거 정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등기 추정력도 오래 조심하세요. 등기 추정력이 원래 경련제로 나오던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등기 작년에도 문제가 배정이 되질 않았고 그전에도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등기 추정력은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건 건들지 마세요. 느낌에 좋은 것 같아. 그럼 건들지 말라고. 이상한 애 나오잖아요. 허무인,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뭐 이런 게 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걘 틀린 거야. 여기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 신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O, X? O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등기를 신청한대?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들은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사망자가 사망 전에 느낌의 전에 뭔가 법률 행위를 하였습니다. 계약을 했다 이거지. 법률 행위를 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을 맺었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상속자가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게 뭐야? 그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거든. 이 멘트는 사망 전에 원인이 있었다고 나온다고. 지문에 가. 사망 전에 원인이 있었는데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셔버린 거라니까? 그때는 상속인. 아니, 돌아가신 명의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아니, 죽기 전에 이분이 등기 매매를 했다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상속인이 대신 돌아가신 사람 명의로 넘겨준다고 매수자 앞으로. 상속 등기 해, 안 해? 왜 해? 안 하지. 상속이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인데 매매로 소유권 인연이 먼저지. 지금 이건 원인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원인이. 그렇죠? 그럼 여기 포인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 만약에 원인, 원인 행위가 있었어요. 원인 행위가 있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사망자 명의, 사망자 명의. 돼, 안 돼? 이건 되는 거라고. 이건 상속인이 등기를 대신해 주거든. 그런데 얘는 안 된다고. 추정력 없다고. 아셨죠? 이건 맞는 거. 니은 봐봐. 대리권 존재. 여기 체크 그냥. 동그라미. 대리권 존재. 춘정된다 안 된다? 된다. 건들지 말라고. 3문 봐봐요. 디귿 번에 근저당권이 행해졌어. 등기부 을구를 떴더니 피담보채권이 적여져 있네. 얼마? 1억. 그럼 1억을 빌렸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 돈 1억을 왜 빌렸는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집 살려고, 결혼자금으로 이런 게 써져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본계약의 존재가 추정되냐고. 왜 돈을 빌렸는지 기본계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추정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돼, 안 돼.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추정이 되는데 이건 추정이 안 된다고. 제 말 이해 돼요? 조심할 거. 이것도 기출.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전 소유자가 나는 너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요. 라고 부인해 버린 거야.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당연히 깨지죠. 깨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깨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정도 하나. 하나 더 쓸까? 여기다가 소유권. 여기 지워야 되는데.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있잖아요.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축한 게 아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건물에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저는 신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 정도 더 쓰고요. 하나 더 쓸게요.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매매 계약서 있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아니함이 증명이 된 거야. 증명.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것은 추정력 있으면 안 돼. 안 된다. 그다음에 혹시 허무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전 소유자가 허무인이었습니다.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뽀로롱, 뽀로롱.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 허무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혹시 토지에서 사정받았습니다. 사정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건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토지 명의자가 사정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추정력 없는 걸로.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좀 정리하고 가세요. 알겠죠? 등기 추정력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올해 좀 정리하시고요. 이거라도 좀 기억하세요. 감각을 유지하는 거니까. 4시간 동안. 4시간 좀 넘겠네요, 30분. 자, 혼동. 점심은 안 먹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요. 오른 것은 보이죠? 그런데 혼동이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들지 말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혼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런데 그림은 그려봅시다. 그냥 여기. 여기 기억 여기다 그릴게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뭐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2번 저당권. 보이신가요? 그럼 누가 받았냐가 문제야, 소유권을. 얘가 받으면 뭐가 돼요, 소유권? 이거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이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소유권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순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 소멸한다. 뒤에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멸이 안 해요. 지금 누가 받았나? 의리 받았네. 의리 받았습니다. 그럼 끝을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의리 1번이잖아. 1번이 받으면 소멸하면 안 된다고. 2번이 받으면 소멸하겠지요. 두 번째 그림. 니은 번. 의리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갑의 토지에다가 의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북이 등기 붙었나? 병이 북이 등기 붙었네. 지상권 위에 저당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주등기죠?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붙습니다. 이게 뭐가 돼요? 북이 등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갑이 의리. 의리 토지를 매수했네. 그렇죠?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소유권을. 그럼 혼동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주등기 죽어버리면 얘 죽어버리잖아요. 보이신가요? 혼동이 생기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소멸한다 했으니까 틀렸네? 이것도. 그러면 두 개씩이니까 얘는 이길 필요 없긴 하다. 얘 틀렸잖아요. 틀리고 틀렸으니까 얘는 맞겠지. 두 개씩인데. 알아들어요? 그림 그려볼게요. 디귿번. 갑의 토지의 의리. 저 점유네. 점유는 혼동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는요? 점유권하고 그 다음 또 어떤 거죠? 광업권은 혼동이 된다 안 된다. 혼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혼동이 없으니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디귿은 옳은 거. 자, 니을. 갑의 토지 위에다가 의리 지상권, 병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병의 그 소유권을 지득했네. 후순이요? 선순이요? 봐봐. 의리의 지상권이 먼저죠? 그럼 병이 뭐야? 후순이죠? 그럼 누가 가졌어? 병이. 그럼 소멸해야 안 해? 소멸하죠. 이해 돼요? 문제는 풀기 쉬워요. 쉬운데 지문이 길다는 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웬만하면 패스하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24개만 맞으면 돼요. 24개만. 알겠죠? 간단한 문제요. 간단한 문제. 자, 17번. 그런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 정말 짜증나. 자, 타주점이요. 봐봐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자, 타주점이요. 봐봐요. 타주점인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타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자타를 구별하는데 점유권에서는 무조건 점유자 회복자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넣는다면 점유의 추정요. 그럼 자타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 묘지. 묘지 보여요? 묘지기지권. 그럼 자주야, 타주야? 타주라고 가야 되고. 소유의사가 있습니다. 소유의사가 있음을 밝혔네요. 그럼 뭘로 가? 자주. 자주인지 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럼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그렇죠? 매도인 점유. 뭘로 가야 돼요? 타주.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 자, 타인. 이거 조심하세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한 사람입니다.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어요. 자주자주. 자주타주. 자주. 그렇죠? 다시 정리할게. 이거 거 헷갈려.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타주. 그래서 나눌 때 포인트는 어디예요?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이해하지 마. 알겠죠? 이해하지 말고 타인 소유 알면서 자주.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자주.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이렇게만. 알겠죠? 자주점유 추정되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이거고요. 하나 더 써보면 혹시 지문 낱개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어가 점유자예요. 그런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주장했습니다. 그럼 끝들이 보지 봐. 그냥 자주요, 타주요. 자주. 자,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자주, 타주. 이건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할 때에 점유자가 이렇게 나올 때하고 진정 소유자가 이렇게 나올 때에 자타가 고별되는데 얘는 낱개로도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5에서.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한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주로 추정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폐소 판결을 받으면 타주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꼭 정리하시는데 자타를 고별할 때 이거면 다입니다. 이거면 다예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자, 공유자 1인 하고 나오면 뭘로 가야 돼? 공유자가 1인이 전부를 점유합니다. 오케이, 타주죠. 남의 건데. 그렇죠? 자, 일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그럽니다. 그럼 일부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요걸로 잡으면 이 정도 지금 출판에서 되어 있잖아요. 자타,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합니다. 다른 건 나올 게 없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자, 부합은 오래 조심하세요. 부합은 무조건 기억하고 가세요. 만약에 상림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안 나오면 반드시 부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합은 박스로도 나와요. 이 부합이 저당권으로 이렇게 미치는 범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정리할 건 이것만 정리하자고. 이거 하나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건물도 갑 겁니다.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자, 부합물인가요? 부합물이 아닌가요? 부합물이에요? 한 몸뚱아리라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저당권 설정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증축된 부분이 끝허리에 독립성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끝에 나올 때가 있다고. 그럼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이 본체 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별개라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요? 그럼 부합이 된가요? 안 된 거예요? 이건 부합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의미고. 얘는 부합이 됐습니다. 이런 멘트죠? 그러면 얘 부합이 안 됐으니까 얘는 뭘로 가야 돼? 나중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뭘로 가야 되고? 나중에 임대차에서는 비용 상환으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이 달라요. 그럼 이 둘 차이가 부속물 매수, 비용 상환,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구별한 이유는 부합이 됐느냐, 부합이 안 됐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 멘트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지문을 읽을 때 틀려버리거든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돌아가 보면. 지상권자네. 그럼 지상권은 권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땅은 다른 사람 거잖아. 그럼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어.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부합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정당하고 뭐가 있는 거야? 권원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고 해야 되지 부합돼서 토지 소유자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프라이패로 만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옳은 거죠? 옳은 거 찾으라. 이렇게. 권원 없이 보인가요? 그럼 권원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무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원래. 무단이요? 그럼 무단이면 부합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무단이면 부합이지. 부합이 되는데 안 되는 놈이 두 개 있지.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요? 농작물. 내가 먼저 했다? 농작물 됐어. 하나는 또 뭐예요? 오케이. 어메. 배추네. 농작물이잖아. 그래서 무단이더라도 농작물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잖아요. 그래서 승낙 없이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이 안 돼. 그럼 무단일 때 수목은 돼, 안 돼? 수목은 부합된다, 안 된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 두 가지. 농작물하고 뭐는요? 건물. 농작물과 건물은 부합이 안 된다는 걸 꼭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권원 없이 됐네? 뭘 심은 거야? 아, 수목이네. 뭐, 그럼 무단을 심은 거네. 부합돼야 안 돼요? 되지? 부합돼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거에 해당된다. 이건 맞는 거네? 이건 맞고. 농작물도 부합돼야 안 돼? 배추니까. 아니, 안 되지. 안 돼? 그럼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 경작자. 경작에 속한다는 건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경작자 소유 겁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임차인 들어왔네. 증축됐네. 증축 나왔죠? 그럼 이 임차인 증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냐를 먼저 찾으세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부합돼 버린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독립성이 없다는 건 부합된 거고, 그렇죠? 그럼 임차인 소유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 거야 돼? 임대인 소유가 된 거고, 옆에다가 부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인 자? 써놔야지. 임차인은 뭘 청구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겠지. 이게 유익비 상환이겠죠, 정확히는. 증축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좋더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이 지문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걸 정도 하나 알고 계시면 부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됐죠? 부합 좀 조심하고 가시라고 오래. 이것 정도. 하나 더 풀어도 되죠? 네. 자, 지상권. 알아들어요, 제발. 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이게 오전에 4시간 좀 넘어가더라도 이게 민총부터 해가지고 특별법까지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4시간 동안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닌가? 자, 옳은 거죠? 틀린 거. 미안해요. 보통 이게 공짜라서 공짜는 뭐죠? 양재물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비지 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그래. 들을만해. 자, 여기 보면 얘가 19번에 여기에 기억이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 왜 헷갈리냐면 잠깐만 이거 하고 뒤에가 담보 지상권이 하나가 나올 건데 이따가 봐보자고 20번인가 있어요. 뒤에 가보면 뭐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죠? 그럼 지상권도 없어져요? 그런데 밑에 봐봐. 이거 조심해. 이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봐봐. 이건 알아야 돼. 연체가 있죠? 그럼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될 거 아니에요? 양도 전후에 걸쳐. 이런 말. 이거 포인트야. 이거 포인트. 이거 체크. 양도 전후에 걸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양수인 앞으로 2년 냈을까 안 냈을까? 처음에. 안 냈어. 100% 안 냈거든. 그럼 끝터리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야. 무조건 이걸 찾아가지고 양도 전후 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끝으로 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수인 앞으로 2년간 체납됐다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양도 전후 이 글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끝터리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맞고요.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분묘기지권 나오죠? 분묘기지권은 예전에 보상의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 청구한 날. 여기 체크하세요. 우리 시험에도 이 지문을 냈었죠. 그래서 청구한 날부터 뭐라고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의무가.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죠? 청구시부터입니다. 청구시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체크하는데 기억은 날려버리고 니은하고 디귿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니은하고 디귿 이 정도는 체크하고 계시라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에 오시면 지상권이다라는 거 보이죠? 자, 지상권 오시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 시험은 이게 나올 거예요. 법정 지상권도 내가 넣어넣긴 했는데 이게 오른 거 보이시죠? 자,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아니요. 요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X죠? 그다음에 지료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갱신청구권. 그런데 만약에 갱신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어. 안 되면 뭘 사라고? 지상물을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상물 청구권이 연결되는 파트예요. 자,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지료 연체 중 토지 소유권 양도란 말 나오죠? 그럼 100%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양도 전후. 보이신가요? 그러면 끝을 보라고 했죠?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된다고. 양도 전후가 보이면 끝을 봐. 중간에 읽으면 낚여요. 없다라고 해야 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에 니을번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니을번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무상담보지상권 보이죠? 이게 담보지상권이거든요. 일반 지상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이게 지금 가베토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저당을 잡을 거예요. 의리. 그럼 이건 나대지예요? 건물이 있는 거야? 나대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다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 전세권 넣어가지고 다른 권리가 넘어가버리면 경매를 실행했을 때 담보가치가 하락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여기다가 뭘 잡아놔요? 무상에. 무상에 뭘 잡는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이 담보, 이 무상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사용수익을 해야 안 해요? 수익을 안 하는 거라고. 이 담보력을 확보한 거니까. 그러면 이 가베란 사람이 여기를 농사를 지을까 안 지을까? 그냥 져 먹어요.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1번. 이게 중요해요. 제3자가 불법으로 아니면 무단으로 나올 겁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올렸다고 나와요. 보통 우리 시험에 건축을 올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저당권자 을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 손해배상. 제3자에게 철거 청구하면서 3자에게 의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핵심이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저당권에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했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저당권이 소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담보 지상권도 소멸이 되냐고 물어볼 거야. 지상권도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이 된다. 그러면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담보 지상권이 나오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당을 만들어내요. 이 세 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이 세 개는 넘어가 보면 여기 무상담보 보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여기다가 3자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보이신가요? 그럼 아까 여기 철거, 나가, 반환 이런 건 되죠 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손해배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이 담보 지상권 이 세 개에 꼭 외워 놔야 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이 안 나오면 일반 지상권이 나올 때 가장 좋아하는 지문 하나라도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문 체크하고 계셔서 이게 오른 거네요. 그렇죠?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 찍을 때 뭘 찍어야 돼? 기억, 디귿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맞나? 오른 거, 니은, 니을. 이거 기억하고 디귿 찍으면 틀린 거예요. 이걸 찍고 나와서 답을 맞히는데 예상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확실히 오른 거 틀린 거 고별하라고. 가서 한 7분만 쉬었다 오세요.